도전입니다. 도전, 도전. 야, 멈추면. 야, 이 노인네야. 야, 이 노인네야. 뭘 봐. 집방 늙은이. 뭘 봤어? 집방 늙은이. 형수가 다 결혼 안 한다고 기사 봤지. 나한테도 안 해. 나한테도 안 해. 뭘 봐. 눈 깔아. 눈 깔으라고. 어? 세훈이 닮았어요. 어? 세훈이 닮았어요. 내 얼굴. 어? 어? 정답, 문세훈. 정답, 문세훈. 인정해, 형. 인정할 거야, 형. 내가 더 먹을게. 어, 세훈이 닮았어요. 어, 세훈이 닮았어요. 내 얼굴. 어떻게 한 네 칼이 갑자기 열받네. 어, 그래? 세훈이 닮았다 보니까 벌써. 숨으로 막 대답 다 했어. 어, 근데 그 포인트에서 올라오니까 또 그냥. 혹시 다른 멤버도 도전을 해보시겠습니까? 세훈이, 세훈이, 세훈이. 아니, 국밥. 국밥. 연근과 마로빛은 수제 연 꿀빵을 드리게. 야, 밥 줘라, 밥 줘. 아, 밥 좀 줘. 야, 미숙하네, 빵이지. 수제 연 꿀빵. 아, 쥬피디. 먹고 싶긴 한데. 자, 미숙하네. 먹고 싶긴 한데. 먹고 싶긴 한데. 먹고 싶긴 한데. 연 꿀빵이에요? 됐다. 됐다. 어, 미숙하네. 진짜 못생겼다, 이거. 야, 돼지야. 야, 돼지야. 설 좀 빼. 너 이렇게 하면은 뭐? 우리 기구 다 못하고 걱정이라고 애들이 놀리면 너. 너, 너 아들이 와서. 아, 아버지 왜 그래, 도대체. 그러면 어? 덥센가, 덥센가. 어? 야, 애들이 이제 너랑 안 논대. 아니야. 너 살쪄가지고 남성 호르몬이 없어졌대. 세윤아. 어. 어? 아, 남성 호르몬에서 예를 사야지 얼마였어. 남의 한 상 먹기 힘드네. 부사장도 그냥 돌아가시죠. 그, 어디 계십니까? 우리 집은 어디로 가는 거야? 모르겠네요. 어디 가지. 그건 모르면 되나, 이 양반아. 어, 제대로 온 거 맞아? 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아? 아, 참 고3 뼈가 걸리겠구만. 와, 기가 먹먹하구만. 와, 이번 한 번 우리 한 번 이겨보자고. 한 번만 해봐, 한 번만. 아니, 아니, 나 됐어. 재밌잖아. 한 번 해보자. 왜 했는데, 왜? 그림이 하나 안 나왔잖아, 형. 너 바보지? 너 바보지? 너 바보지? 어? 언제 술 먹고 더 했어? 주식을 쫄딱 망해라. 주식을 쫄딱 망해라. 이 철이 다다한 걸 당신은 하락했어요. 어, 뭐야? 어, 뭐야? 어, 뭐야? 예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